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신의 코수염에 문제가 있어 1월 17일 날 미국의 cnn 방송은 인종주의 역사 정치 왜 한국인들은 미국 대사의 코수염에 화를 내는가 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페리스 미국 대사의 코수염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한국인들도 괜찮은 사람이 지켜야 할 것 괜찮은 사람이 지켜야 될 조건에 대해서 좀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해서 안 되는 말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됨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헤리트 대사의 어떤 가족적인 배경이라든지 코수염에 대한 온라인 사항의 비판은 이제 cnn에서까지 다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나친 숭배의 브레이크를 글자는 거죠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어떤 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 역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 인물이나 정치인에 대한 숭배와 존경심이 또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무조건 특정 인물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뭐 친 뭐 등과 같이 열렬함이 지나친 나머지 저 양반은 자기 생각이 있는가라는 판단이 되도록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올소 올소 올소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적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특정인에 대해서 지나친 숭배나 경외감이나 존경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사람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과 그가 만들어내는 의견을 구분하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과 글이란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고의 결과물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의견을 구분하면 매사에 좀 더 냉철하게 그리고 신사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라도 특정 인물에 대해서 원식적인 비난이 아니라 토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토의가 서로 합의를 할 수 없으면 미완의 상태로 두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합리주의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만 옳다고 계속 우기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과 내가 토의를 위해서 합의를 해서 노력했지만 합의를 볼 수 없으면 미완성 상태로 두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말과 글에 차별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요 해리스 미국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입니다 CNN 방송은 해리스 대사는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 시민이며 그는 일본 혈통으로 부르는 것은 미국에서는 거의 인종차별로 간주된다 이렇게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거의 인종차별이 아니고 맹백한 인종차별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인종적인 차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마음이 들면 마음속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넘어서 말과 글로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양인의 자세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일에 가능한 간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 문제는 타인이 관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리스 대사의 개인 취향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으로 살다가 외교관으로 길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코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리스 대사가 선택한 것이죠 간습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정이라든지 무고라든지 사기 등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시향의 박만 경영과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서 서울시향 직원들로부터 9개 해미, 강제추행, 성기롱, 업무방해 등의 해미로 고소받았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가 이번에 완전하게 무해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기소되었던 폭행 해미가 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박현정 씨의 인터뷰가 한 월간제 실려 있었습니다 월간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실도 다수결로 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기, 위정, 무고 등 거짓말 범죄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는데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방해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짓 정언을 해도 위정제 처벌이 안 됩니다 게다가 온정주의적 정수가 강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너무 쉽게 기꺼이 거짓말을 해주고 진술수에 쉽게 서명을 해줍니다 남을 해치는 거짓말에 대한 제의식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대세를 따라서 다수편, 강자편에 쓰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혼자 양심을 지키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카톡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과장, 거짓말 양념 무조건 이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카톡을 통해서 거짓을 공모하고 박현정 대표를 법정에 끌어냈던 직원들은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참고로 위정제만 보더라도 일본의 171배가 됩니다 성경의 10가지 개명 가운데서도 9번째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옛날부터 인간의 위정과 무구라는 것은 아주 깊은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유독 그것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정직한 사회가 돼야 되고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시민 개개인도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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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